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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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으아아아... 야아... 중구육인데? 거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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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SCP 각종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확보 및 격리 후 감독하는 비밀재단을 SCP라고 부른다 여기 연구자들은 인간인에게 이 존재들을 비밀로 해야만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제일 위험한 존재 SCP 일치이상과 SCP 군부륙이 사라졌다 아이고 아이고! 박사님들 고생이 많구만 오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생물체들은 연구가 잘 돼가는지 모르겠구만 그래그래그래 리아 박사 음... 여기 연구실에서 롤이 나고 있고 말이야 아주 재밌습니다 음... 그래그래 하여 어쨌든 밤도 늦었으니까 이제 퇴근해볼까 벌써 열두시에요 열두시 퇴근하자고 어어... 한장 벌집시다 오늘 음... 그래그래그래 음... 가자 가자 어휴 놀라라 어휴 놀라라 어휴 놀라라 어휴 무슨일이야 코드번호 SCP 173이 방금 사라졌다고 경보가 울렀습니다 뭐... 뭐... 뭐라고... 173! 어휴... 173이라면은 어... SCP 중에서도 제일 위험하다는 건데 아 대... 시즌은 또 못 가고 죽음어릴 거라고... 어... 그 녀석은 안 되는데 어... 안 되겠다 우리 방독면이 있고 여기를 먼저 탈출합시다 어휴... 어휴... 빨리 입어요 못 입어! 아니 이거 이... 벌써 위험한 상황인데 롤이 나고 있고 말이야 게임할 때가 게임할 때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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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할 때가 아니라 빨리 나갑시다 일단은 군대한테 연락...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가면서 연락하겠습니다 아휴... 이 연구실에 들어올 때는 휴대폰은 반입금지인데 어휴 뭐야 어머... 아니 왜 입구가 막혀있어 안돼... 아... PC방 가야된단 말이야 올채비여야된단 말이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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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일하러 온거야 놀러온거야 이거 큰... 큰일 났는데... 이거... SCP... 아휴... 다른 SCP들은 잘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아휴... 우리... 어디에 숨어있던지 그럽시다 군인이 올 때까지 말이죠 아휴... 좋은 생각이예요 아휴... SCP가 탈출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분명히 꽁꽁... 감옥을... 장가 놨었는데... 보자보자 SCP-353 아휴... 이 녀석은 잘 있고 말이야 어휴... 어휴... 이거 영상... 연구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게 분명하구만 어휴... 이럴수가... 으으... SCP... 공구... 공구질도... 사라졌어! 어휴... 어휴... 우리 분명히 잡아먹으려고 할거야 354 어휴... 이 녀석 아직 있구만 어휴... 어휴... 다행입니다... 무기가 제일 위험하다는... 그 녀석이 있는 곳인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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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사...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173이 사라졌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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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173이... 그 녀석 굉장히 위험한 녀석 아닙니까... 그니까 말이야... 안되겠어... 어휴... 군대한테 연락을 해봤나... 군대들이 다 총 출동해야돼... 박사는 큰일났습니다... 이게... 앞에 전봇대가 사라졌느니... 이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뭐... 전화가 안된다고... 예... 우리 그러면은... 연구소에 갇힌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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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방법이 있어... 이 SCP에는... 비밀... 1급 비밀 장소가 있지... 아니... 도대체 근데 그 괴물들 다 어디간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 아..그 사님 저기 괴물을 공격하는 거죠? 으아 몰라 더 이따 도망가! 저 자석은! 아! 사람만 보면 달려든다고! 나머르 죽을 거야! 저 녀석! 절대로 SCP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일단은 꼭 생존해서 만나게나! 손님이 죽었는데요.. 저 녀석이 연구소 밖으로 나오다니 저 녀석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 지구는 멸망하고 마라 여기 숨어있다가 나가는 거 갑시다 아이 뭐야 쉽게 비밀문소를 찾았구만 너는 연구소에서 실험하죠 너 생쥔인데? 너 왜 여기 있니? 쟤? 어휴.. 인사.. 너 어떻게 탈출한거지? 얼굴이지? 으아! 아예..마이게 애틀씸가 변신한거였잖아!! 저 새끼를 변신능력이 있었던건 깜빡했구먼! 으아! 으아!! 도망아!! 우오오오오오오! 어형 oh 으 뭐이? 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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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이런 수가 아아 자 모두 여러분들 생존자들이 이 감옥에 다 갇히면 저희가 패배하는거구요 생존자들이 계속 살아남어있으면 이기는건데 과연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어! 김리아 박사! 아 smile 흠흠흠 흠흠 흠흠흥 movimiento 뭐해 이 바보들아 빨리 살려줘 흠흠흠흠 으흠흠흠흥 으으 Pearson 흠흠흠흥 야이 바보야 뭔말의야? extrem대 XACP님에게 인정받을거얘 그보다 신세계의 신이라고 호흡 Delhi 꼭 그럴게 내가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우려냈냐? 그래!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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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와? 뭐야 저거? 어 나와 나와! 연구원분들! 저 분인입니다! 뭔 소리야 도망가 그냥 뭔지 몰라 도망가 그냥 박사님 응?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밀이야 바로 ACV한테 맞을 때입니다 어 놀래라 야! 어 뭐야! 여기에 수가 있도록 하자 조심이다 여기 사람이다! 아니 이럴수가? 진짜 사람이다! 당신 SCP 얼굴 봤어? 에이 못 봤습니다 아직 정말 징그럭떡은 눈이 눈이 4개나 달려있어 그리고 입은 코에 달려있고 입이 거의 달려있다고요? 정말 무섭게 생겼더라고 여기 사람 있다! 봤어! 왜 저렇게 생겼구만요? 되게 신기하게 너랑 너랑 똑 닮았어 어디 이럴수가? 그게 길어서 흐로우맀ool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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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원 are цвет 더 악이잖아요 arte 지옥 지옥 무대를 떨어져! SCP는 변신할 수 있어! 이 멍청이들아! 저 괴물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도망가야돼 저거 완전 그거구만요 그 부켓몬스가 그 그래 순진한 모습으로 하고선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먹지 메타봉이거든요 저거 순진한 척하기는 저 SCP 그게 좋았던거잖아 으악 미안 김니아 박사 일 assembies 왜 다른 모습을 변신한거였냐 모든 SCP를 변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녀석이야 빨리 나 얘들아 살려줄께 위험ave is 눅선생님 걱정하지마 아슘 아. 음.. 우아슘 아스에찍 우아슨 아 앞에있어 이게 몹이네 이건 몹이잖아 아니야 몹 아니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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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다니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가 두번째 약간 칠 네번째 칠 어 네번째는 칠이야? 이거 비원 맞아 이거? 세번째? 세번째 오? 하나만 찍으면 되겠구만 가자 어이 뭐야 비비 비비 위험감지 위험감지 야 포탑이 있는데? 포탑이야 저거? 근데 우리를 왜 우리를 쏴 아 뒤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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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15 757 757 757 757 757 뭐지 비비 번호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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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아 야 포탑아 쏘아 오면 쏘아 으읍 비닉 배터리 충전 완료 쏘아 아하하하하하 학 박사님의 명을 따릅니다 오케오케 2 7, 5, 7 아닌데? 2 5 7, 5, 7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 설마 이거 1 아니야? 7, 5, 7 어 어! 맞아맞아맞아 으윽 저도 데려가십쇼 으윽 으윽 나도 데려가십쇼 1 7 5 7 야 뭐야 너 침팬지 뭐야 야 너 너 scp 침팬지 아니야 나도 밖에 나가서 오버어치 하러가야돼 윈스턴 부럽더라 응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넌 너 팬치구나 아 가자 가자 얘들아 하ored 고 Kaf 뭐יה 요기scp들 있네 비밀공간이 이런게 있단 말야?, 오 저거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는 우리가 연구실에서 잊어먹었던 SCP 096인데?, 어잉? 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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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오오오! 오 오! 야 이년소가 너무 오래 가야지! 야 저거 뭐야.. 마지막에 있는 거 탈출할 줄 못 했어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웠어 여러분들 이렇게 scp 아오니저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 구독 확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tack길 바라 dellup 어, 야, 야! 구독과요, 빨리! 왕분 실형 사망해! 뭐? 예, ㅋㅋ 아, 하하 으으, 아, 하